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엥 미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라이더의 1대1 모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1대1 모드를 하면 생기는 일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또 끙끙이 시기를 또 핵이 많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첫밤부터 막 핵 만나고 이지를 안하는 거 아니겠지 딴따딴 따단 얘는 핵 아닌 것 같은데 자 중국 카트 1대1 모드 첫 맵은 고가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러스 게릿 어 핵 아니다 중국은 이렇게 스타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타이버다 러스 게릿 진짜 못해 는 오란드 오란드 한국 어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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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좀 화난데? 오우 하지마 못 이겨 이거 아니야? 오 질 뻔했어 근데 와 이게 진짜 어려워 여기도 확장 좀 살려야 돼요 아 졌다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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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되면 망해 너무 얼마야 이렇게 강해 안 졌지 오케이 뭐야 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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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가 왜 이겼지? 쟤 뭐하냐 꽁승 핵 아니겠지 아 핵이다 드디어 만날거지 만났다 드디어 핵을 만났고 힐 아닌가 잠순과 힐 힐이라고 하긴 너무 용한데 사무치일거 아니고 달리는데 달리 달리네 여 좋았어 빛 빠르면서 이승 1초 나와야 돼요 빛 2초 빛 도전 창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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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참치고 빡세네 태칸스럽게 마무리합니다 빠름이라서 아 근데 좀 느리긴 하다 자 이번에는 차를 좀 바꿔볼게요 자 스펙테스트 333 해드릴게요 와 해가 없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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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 안 밀리냐 경찰이네 와 롬쌈 롬쌈 안 밀려 오 막히네 롬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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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뭐라 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 롬쌈 근데 핵이 없네 뭐야 핵이 그니까 우아 롬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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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라이라 지민길이 안가고 일이 없인단 말야 파츠가 몇일지? 아, 파츠가 몇일지? 3, 3, 3, 4 quatre 어깨 파츠가 몇일지? 다 5 이상 될꺼야 중국이 핵이 15초짜리, 30초짜리 핵이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희한하게 닿는다 이 사람은 무슨 할까? 굉장히 리허다니 좋아하고 잘하잖아 내가 살아난다니 불편하네 오 쟤도 작가가 없네 오! 야야야 자꾸 오우 야 쟤 재달린다해 보내버리기 제가 예상만 해볼까요? 제 지붕에서 빠집니다 지붕에서 100% 빠집니다 빠집니다 아 떨어졌죠? 아 떨어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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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투명북 있을걸? 중국은 저기 투명북 있어요 한칸처럼 인코스타면 아마 투명북 있을걸? 뭐냐면 보여드리자면 이거에요 중국에 리오다우니 할 때요 한칸은 이게 안 부딪치거든 근데 중국은 부딪혀 너무 인코스타면 여기서 지붕에 갈때 중칸은 이렇게 가서 완전히 인코스타면 걸려 근데 한칸 안걸리거든 저거 한칸은 안걸리거든 한칸은 안걸리거든 저거 한칸은 안걸리거든 근데 중국이랑 대만은 걸려 한 요정도 타도 걸리지 어 백화 안걸린다고? 중간만 그런가? 몰라 중국은 걸려 우리 여기 안걸려야 되거든 걸리지 한 여긴 조금 걸리고 한 요쯤 요쩈도 좀 걸리고 한 요쯤 타야지 안걸려 오케이 차이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1대1모드를 해봤는데 어 다행히 뭐 오전이라서 그런지 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핵은 만나지 않았고 카타가 튕겼어요 유바하래요 유바 우완